오오오오오오오우 먼저 씨끄하고 마음이 되려면 사악이 될게요 어? embr... 백설공주텔 와!!! 백설공주 힘!내다 힘! 힘!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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힘, 힘은 어디꺼야? 힘 내라 힘 힘 힘 힘 사투리 아는거 다 해봐요 아는거? 나가 나가 아이라 아이라 범문나 범문나 죽고싶냐 죽고싶나 아니야? 죽고싶나? 죽고싶나? 죽고 확 깜짝 놀래라 확 느낌있게 저기 앉아가지고 맞아 옷이 멋지고 맵시 고치고 오늘은 기분이 좋아 야 근데 포즈 잘 취해 너의 문제 괴립도 설레네 애타는 내 마음을 떠 너도 불어내줘 너를 만나면 협회 준비 됐어요? 제발 하겠습니다 잘 가 아 아 아 아 아 으 5 4 8 5 5 5 5 5 5 5 5 5 6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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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엄청 커! 아, 내가 무거우니까 엄청 빨래해. 솔직히, 우리 사자 봐봐. 저, 누가 공주님이세요? 저, 접니까? 봉사님, 마차 준비 다 되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운전해야지, 운전. 빨리 운전해야지요. 아휴, 아휴, 그래, 그래. 전화 밟고 가면 돼요. 아휴, 그래. 진짜 밟아야 돼. 나 그럼 바지 벗어야 되는 거 아니야? 나 정화일령 바지 벗어야 되는 거 아니야, 이거? 맞아. 와,י igning ready? 삶은 뭐니? 그가 너무 이쁘다 이쁘다? 그가? 그가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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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공용? 아!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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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 뭐니? 하하하하 그가 몰라? 뭐지? 예뽀! 여기서 누가 제일 유명해? H.O.T 그리고 S.E.S 이거요 김민종 김민종은 중국에서 진짜 유명했는데 미안해 우리 그라이 아니야 아 진짜? 엄정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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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정화도 안 해 빨리 와서 밥 먹어 너무 안 해 엄마야 엄마 이리 보세요 저 이거 저 이거 라벤더 사고 싶은데 이거 얼만가요 10만원 10만원이요? 이거에 10만원이에요? 네 너무 양아치 아니에요? 안 사우면 가자 가 가 가 종각종각 다시 사게 드릴게요 얼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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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9,500원 10만원에서 갑자기 5,500원이 된다고? 어 이거 건강에 좋아 이 종각 종각? 그건 뭔가요? 이 고양이 홍삼 홍삼 홍삼이라고? 어 홍삼 비웠는데 다 까먹었어요 먼저 시식하고 마음에 들면 사악이 들게요 잘해 예전 서당에서 어떻게 공부를 하나요? 내가 연기 잘해 이거 먹어봐 브이콘 내가 진짜 이거 학창시절 때 이거 없이 못 살았어 이거는 항상 내 서랍 속에 꼭 있었어 이거를 여기서 먹으면 절대 안 돼 무조건 이게 책상 서랍이었어 아 맞아 옛날에 다 그래 다 그래 마카보도 그랬어? 어 장난하지 자 한번 먹어봐 맛있지 않아? 응 억소도 냄새 있고 백설공주 대출 대출? 대여 대여 아 방금 대출이라 그래가지고 호동 여기서도 뭔가 보여줄 수 있나? 응 오 죽고 싶나 죽고 싶다 죽고 싶다 자 얼굴 들어가나 보자 한번 얼굴 어딨어 마스크만 보이는데 뭐야 이거 이거 뭔데 이거 가든이예요 당신 집인가요? 네 들어오세요 안에 있는 꽃집 모두 다 제가 직접 키운 겁니까? 네 맞습니다 수국 수국 오 역시 수국? 꽃 이름 잘하네요 꽃 이름 잘하네요 제가 직접 키우니까 이름을 잘 알아요 꽃 키울 시간에 한국어를 좀 더 키우시지 누구 건가요? 그저에게 당신에게 제 차인가요? 맞습니다 열어봐도 될까요? 네 안 열리는데 어떻게 됐나요? 뽕 이랑 니가 삽더라 자 어떻게 오늘 포천여행 2회차 어떻게 잘 노셨나요? 신나게 놀았어요 엄지 초 자 이제 또 구독 외쳐줘야죠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 우와 하하하하 에라 모르겠다 일단 만나러가 어차피 넌 나 데스티니